첫번째 팀을 무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명은 가지마 당신하고 나아 봅니다. 21세기 연예인협회 대전 충남기 단장과 부단장이시며 행사 전문 MC로 무대를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경과 성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년 일상축제 항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신하거나 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신하거나 하고 우리 석두이소 사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다른 길에서 꾸역이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로 바로 내 사랑 손가락 덜고서 손가락 덜고서 아마는 사랑한다고 영원히 영원히 사랑을 약속해줘요 손도장 찍고서 손도장 찍고서 당신만 살아달래요 영원히 영원히 당신만 살아달래요 당시라고 딱mayı 두이소 두이소 사랑을 할래요 당신만 살아달래요 ória 당신만 살아달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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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